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센칭용 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번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스팀 무료배포 코드 아 코드 무료배포 이벤트죠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실시 그 뭐냐 원테이크로 쭉 밀고 나갈거라서 아마 컷하는게 없어서 조금 버벅거리고 이런게 많을거에요 그런게 조금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한번 뽑으러 가봅시다 참고로 1369분 맞나요? 1369분이 참여해주셨고 그분들 중에서 총 15분을 선정할건데 참여해주신 거의 1370분 1400분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 기회들이 있으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만들어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테니까 계속해서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떻게 할거냐면 유튜브 동영상 댓글 랜덤 추첨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동영상 불러와가지고 총 15분을 선정할건데 우선 맨 처음 백영웅전 5분 그 다음에 연색청소분들 5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스스트랜딩 드립터스컷 5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총 15분 선정되자마자 확인해가지고 바로 오늘 메일 쏴드릴거니까 이 부분은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구글폼 구글폼도 한번 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그 이메일 주소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만 그 저희가 메일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이메일 주소 지금 옆에서 와이프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 없는 분들은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패스한다는거 일단 말씀드리면서 한번 레스크립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 주소를 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가져오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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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상이 뜨죠 영상이 뜨면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댓글이 1377개 근데 참여해주신 분들은 1369분이시더라고 그래서 댓글 목록에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필요없고 댓글 랜덤 추첨으로 갑시다 마감시간 설정 마감시간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 5일 00시까지였잖아요 2월 5일 어떻게 하냐 5일 00시까지 23시 59분까지 23시 59분까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시간제한 걸고 그 후에 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그 후보에서 탈락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후로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포함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거에 어떤 포함글을 포함글을 달라고 하신지는 포함글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 없으니까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즉시결과 발표는 바로 1초 후에 합시다 그리고 5분씩 5분씩 남동사 할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동의해가지고 응모자 추출하기 자 그러면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응모자가 많을 경우 부러워져가 멈출 수가 뭐 5분밖에 안되니까 뭐 멈출 수 없겠죠 자 추천 누를게요 자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5분이 나왔거든요 이 5분이 누구냐면 그 어 뭐였죠? 백령운전 라이징 백령운전 라이징 받으실 5분인데 메일 주소 고글법에 남기셨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진영수님 혹시 있나요? 505게임즈가 갑자기 이런 이벤트를 멋지네요 영수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어 메일 주소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빵우님 할인게임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빵우님도 메일 주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카아브리트 무차님 매번 정리해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확인하고 있어서 네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브리 야브리트한다 야브리 야브리 555게임즈 잠난거 많죠? 이벤트 굿 야브리님 감사합니다 메일 주소 확인 좀 할게요 메일 주소 확인됐습니다 야브리님도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임지훈님 세일기간마다 정말 많은 노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님 제가 더 많이 감사드려요 지훈님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지훈님도 메일 주소 확인됐거든요 자 이렇게 5분 영수님 빵우님 카브리스님 야브리님 임지훈님 이렇게 5분 백령운전 라이징 깔끔하게 가능하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번에 이번에는 뭐였죠? 그 다음에 어 연쇄청소분들 연쇄청소분들 5분 또 다시 한번 뽑아봅시다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요 응모자 추출하기 다시 누릅시다 아 잠깐만 어 똑같이 됐으니까 응모자 추출하기 다시 눌러서 여기서 추천만 누르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다시 추첨할게요 자 누르기 하겠습니다 연쇄청소분들 고우 봅시다 동윤킴님 동윤킴님 우선 동윤킴님 김동준님 스팀하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동윤님 오케이 메일 뉴스 확인했습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사내걸린그룹님 스팀닉 게임 지원 여부까지 잘 알려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스팀닉 쓰고 있어가지고 꽤 이게 필요하더라고 사내걸린그룹님 예 확인됐습니다 메일 뉴스 축하드려요 그 다음 pd크리스님 좋은 이벤트 감사해요 끼린 pd크리스님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끼린 그 다음에 기루님 남기루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센총용수TV 파이팅 다이아아 기루님도 메일 뉴스 확인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꿀벌님 매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이벤트로 끼린 꿀벌님도 아주 그냥 꿀꿀꿀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규님 사내걸린그룹님 pd크리스님 남기루님 꿀벌님 이렇게 다섯 분한테는 그 연쇄청소부들 이제 스팀코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섯 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응모자 추천을 한번 눌러서 추첨을 누릅시다 자 고 오 이렇게 마지막 다섯 분 음 나왔습니다 이 데스 스트랜딩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류우우님 류우우님 이벤트 감사합니다 자 메일 주셔서 확인됐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류우우님 그 다음에 김여고님 항상 새로운 게임 정보 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새로운 정보 계속 보여주세요 수고하세요 야쌀 영호님도 축하드려요 확인됐습니다 재그민양님 어 항상 게임하는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어 재그민이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재그민이도 메일 주소 확인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휘용류 휘용님 휘용님인가 휘용님인가 게임 후기가 류림감 있고 귀환쾌하고 주었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휘용류님 잠시만요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휘용님 잠시만요 어 잠깐만 휘용님은 아쉽게도 이벤트 참여해주지 않 참여해주지 않으셨나봐요 휘용님은 아쉽게도 당첨되셨지만 아 이거 참여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아쉽게도 휘용님 대신에서 한 분은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그린님 이번 이벤트 소식도 잘 보고 갑니다 피해시 타이틀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린그린님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확인해볼게요 그린그린님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네 분 류님 영호님 재그민양님 그린그린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휘용님께서는 아쉽게도 참여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마지막 한 분은 따로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수 한 분만 해가지고 새로 뽑도록 할게요 데스스브랜드 드레서스컷 알겠죠 딱 마지막 한 분입니다 기릿 USING님 USING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USING님 마지막으로 데스스브랜드 드레서스컷 대하자 가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총 15분 제가 이제 그 선정을 했는데 아마 오늘 오후 아니면 오늘 오전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다 이거 매일 다 그 발송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 당첨되신 15분 다시 한 번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369분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이벤트 참여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 이벤트 꾸준히 한 번씩 레스스브랜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 주신 505게임즈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505게임즈도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아무튼 조금 더 관심 가가지고 이제 505게임즈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05게임즈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축하되신 분들 아 축하되신 분들이 아니구나 선정되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채널 계속해서 심의할 테니까 많은 관심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빼빼 감사합니다 뿅